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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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. 와우 감사합니다. 정말로. 잘생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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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버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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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잘 지내셨어요? 회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냥 잘 지내셨습니다 방송 나간 후에 새들이 늘었어요? 아 사람들 알아보대? 아 진짜? 어머 편의점 가는데 편의점 아줌마들 알아보대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줌마들 뭐래요? 어? 감남 씨 아니에요? 아 감남 씨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모들은 이모들? 이모들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? 이모가 제일 웃겼다고 아 본인이 제일 웃겼다고 그때 그 저 너만 그지야라고 했던 그 이모 그 이모한테 너만 그지요? 니가 문제야 니가 거의 유행어 됐어 유행어 너만 그지야 너만 그지요?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드시면서 그냥 먹으면 어떡해 그냥 먹으면 어떡해 이거 싸도해도 되고 응 싸야지 끓인 거 밥이랑 우와 이야 끝내줘 끝내줘 어떻게 먹으면 어떡해 이거 일단 덜어줄게 덜어줄게 아니 형 어머니가 좀 덜어줄게 아이고 이거 원래 귀한 사람도 덜어줄게 아 진짜요? 옛날에 장모님들이 사회해줄 때 우리 사회 왔구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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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다리 아이고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 잘 먹으세요 제일 맛있는 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우 옷을 사는데 옷이 너무 작아 음 으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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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주죠 부드러워 부드러워 다리 찾는 척 하면서 또 하나 먹을래? 하하하하 어떻게 알았지? 아우 어떻게 알았지? 눈에 두께요 귀양이 하나 먹을래 이거 입을게 이거 그래 잘해줄게 어 이거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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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하나 아 거의 뭐 걸신들린데 아유 강남 하나 더 줘겠네 면처럼 먹네 면처럼 거의 육식동물인데 더 줘요 강남 하나 더 줘요 야 이거 뜯으면서 계속 여겨보더라고 아 진짜? 벗어질까봐 아 배고팠네 야 이 친구 잘 왔어 오늘 잘 왔어 잘 왔어 아휴 우리 옛날 모습 아니에요